안녕하세요 레독이에요 오늘은 암텍의 신제품이죠 DP501 케이스를 리뷰할 거에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리바이스 청바지 리바이스 501 굉장히 많이 입었었는데 한 15만원 넘었었던 것 같아요 501 하니까 그게 생각나는데 그때 당시에 참 한 서너 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미안해요 아무튼 64,000원 정도의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사양 견적을 짜드릴 때 많이 추천해드리는 케이스 중에 브라보텍의 S83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걔랑 가격대가 비슷비슷한 그런 놈인데 이놈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케이스의 크기는 너비가 210mm 그리고 깊이가 443mm 높이가 484mm로 키가 큰 미들타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면은 겁나 깔끔하네요 좌측 하단에 여기 통풍구가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게 될 텐데 먼지 필터가 달려있어서 먼지 걱정은 없지만 크기가 크기인 만큼 통풍구 역할을 제대로 해줄지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통풍구 테두리를 따라서 LED가 나오는 것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상단에는 역시 자석식 먼지 필터가 부착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 LED 모드 버튼 그 다음에 USB 3.0 두개 오디오 포트 리셋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좌측면은 강화유리가 달려있구요 강화유리 하단에는 이쪽에 LED 바가 달려있어서 추가 구매 없이 튜닝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이제 우측면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전혀 없는 철판이지만 이 두께나 마감 등이 가격값은 하는 그런 느낌이라 만족스럽습니다 후면은 딱히 특별한 점은 없구요 이제 하단을 볼게요 하단은 탈착식 먼지 필터가 있구요 이 하드베이 분리용 이 손나사가 달려있는데 이 손나사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보통 이 케이스 전면 라디를 장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막 나사를 돌려가지고 풀고 전면 라디 장착하고 다시 나사 돌려가지고 하고 이렇게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았어요 근데 얘는 손나사로 풀어가지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슬라이딩 방식으로다가 이제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칭찬해 이제 여기 옆판을 열어서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부에는 조립 설명서랑 이렇게 조립할 때 필요한 나사들이 구비가 돼있구요 일단 전면에 120mm 쿨링팬 3개와 후면에 LED가 달린 120mm 쿨링팬 1개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의 쿨링팬이 들어가 있구요 전면에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140mm 쿨링팬 2개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도 마찬가지로 2개의 120mm나 140mm 쿨링팬을 지원을 하구요 120mm로만 구성한다면 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순행 라디에이터는 전면에 최대 360mm를 지원을 하구요 그리고 상단에는 최대 280mm까지만 가능해요 후면은 120mm 라디를 지원을 해서 기본적인 확장성은 모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60mm 순행 라디에이터를 전면에다가 붙이면 이 하드베이를 아래쪽에 있는 하드베이를 제거해줘야 하니까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제품의 공랭 CPU 쿨러 최대 지원 높이는 160mm라서 하이엔드 공랭 쿨러는 다음 기회로 미루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최저 장착 길이는 360mm라서 공간은 충분하겠지만 만약에 전면에 라디를 하게 될 경우 공간이 줄어드는 건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 한 40mm 정도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30mm 40mm 정도 그래서 360mm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한 320mm 정도 그래픽카드까지는 무난하게 장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시면 측면에 이 선정리 공간은 뭐 그냥저냥이에요 SSD 가이드 때문에 마이크로 ATX 보드용 이제 타공 처리가 없어서 선정리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건 아쉬운 부분이구요 그것 말고는 뭐 다른 이런 타공 처리나 이런 것들도 적당하고 뭐 선정리 홀이나 이런 것들도 적당해서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운데를 보시면 RGB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메인보드랑 동기화 시켜가지고 이제 케이스 자체에 달려있는 LED 바와 이제 전면 LED를 이제 꾸밀 수가 있어요 이런 색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장장치 장착부는 이 셰시의 2개 그 다음에 이 가이드의 2개 총 4개가 붙어있구요 하드베이에 가이드가 또 2개가 있습니다 SSD로만 구성한다면 총 6개라는 변태적인 구성이 가능하구요 SSD 하드를 혼합으로 구성한다면 SSD 4개와 하드 2개를 구성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면에 360mm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하면 이 하드베이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유의하세요 아무튼간에 케이스 소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구요 왠지 조립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네 일단 조립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일반 화이트 케이스들보다 조금 더 쨍한 화이트 색상이라서 저처럼 조금 더 화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X소리 집어치구요 전원 켜가지고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이번 케이스 역시 지난번 저희가 핑크 앤 화이트 80만원대 PC 소개 드렸을 때처럼 저희 막내가 조립을 했어요 근데 이 새끼 지난번에 2시간 걸리더니 이거 순행이라고 또 3시간을 이거 하고 앉아있네요 그래 놓고 조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선정리나 이런 부분들 열심히 가리키고 있는데 굉장히 더디네요 근데 안되는 놈은 없어요 계속 갈구고 갈구고 하다보면은 결국에는 저놈도 뭔가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요? 깨달음 얻고 이제 딴 데 가서 차리겠죠 안 그럴거지?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전면부구요 측면 괜찮죠? LED도 이렇게 싹 나오구요 내부 이렇게 생각한다고 구멍 뽕뽕뽕뽕 다 뚫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에 반해 얘는 조금 상반되게 디자인을 좀 강조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아 시치부야 똥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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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마려